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 거래일 연속 전반적인 하락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내일 있을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의장의 의회 증언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을 좀 보자 이런 거였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데 따른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 있거나 큰 자료가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내일 파월 의장 발언이 중요하니까 그런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오늘은 큰 내용은 없어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분 워스트리트 제목은 이렇게 꼽았습니다. 파월 증언 앞두고 몸살인 시장 실제로 그렇다.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활약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사모펀드 PF가 금리 상승의 대규모 노출됐다. 이거는 이제 PF 자체라기보다는 PF들이 대출 같은 걸로 끼워서 인수하거나 아니면 PF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 지분이나 그런 걸로 갖고 있는 기업들 거기에 아무래도 PF가 주인으로 있는 데는 금리 해체를 거의 하지 않았다. 금리 해체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파월 의장이죠. 내일 다시 한번 전면에 쓰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전문장의 증시 시험을 보시면요. 다우가 0.72% 빠졌고 S&P 0.47 0.5% 가까이 내렸죠. 그리고 나스닥은 0.16% 정도 하락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조금 썩 좋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 테슬라 5.3% 보이시죠. 엔비디아 1.6% 상승했고 메타단이 1.1% 상승했네요. 그 말고는 애플을 조금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좀 내린 거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좀 많다는 거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S&P가 0.4% 정도 내렸잖아요. 0.5% 가까이. 여기까지 한번 보실게요. 이거 가지고 이제 베어마켓이 돌아왔다. 뭐 이제 베어리시한 사람들을 좀 양올리는 거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 증시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지 그런 부분은 계속 오늘도 열과에서도 계속 논쟁거리기도 하고 고민거리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큰 변수 중에 하나가 파월인데 내일 발언이 나오면 조금 더 방향이 잡히겠죠. 그리고 오늘 뭐 전 울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 관련해서는 통화정책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없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쿠바의 군서훈련기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게 월세전화로 나온 얘기인데 전에 무슨 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쿠바에 이제 중국이 무슨 미국을 감청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다고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죠. 쿠바는 미국 턱 밑에 있으니까 사실은 냉전시대 때 소련, 당시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기지 만들려고 하고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쿠바에 뭘 하는 건. 중국이 어떻게 할지 계속 이제 미국에 신경을 건드리고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미국을 방문 중이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경제가 좀 요새 좀 약하고 아무래도 미국과 미중 관계도 좀 예전 같지 않으니까 대거 이제 미국의 CEO들이 모디와 만찬에 같이 참석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큰 내용은 없어서 많이 보셨던 내용들도 많고요.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크리슈너구와 에버코 ISI 부회장. 내일 이제 또 이제 파월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럼 앞으로 7월 뭐 FM 접퇴할 거냐 그런 얘기가 오늘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슈너구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정도는 확실히 좀 오를 것 같은데 또 다른 한 번은 안 오를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에 확고한 인상은 뭐 하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좀 이렇게 안 오를 수 있는 반반 아니면 그거보다 덜한 좀 왔다 갔다 하는 금리 인상은 뭐 소프트한 인상이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재밌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7월에는 올릴 것 같은데 두 번째 인상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행패드워치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많이 보실 텐데 7월에는 뭐 76% 상승한다. 9월에 보면 그렇게 오른 5.25에서 5.50이 9월에도 유지된다. 그게 제일 많죠. 한 68% 11월 11월에도 그렇게 유지된다가 한 68%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에도 좀 적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많다. 1순위다. 금리 유지가 1순위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점 이제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사실상 금리 인하가 좀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좀 파악하고 있는 거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오늘 자료 중에는 이제 그 주택시장 관련 자료가 조금 눈에 띕니다.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폭등했어요. 21.7% 전월 대비 21.7%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마이너스를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1.7% 폭등한 163만 차가 나왔다.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죠. 전망치 상단도 뛰어넘었으니까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무래도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좀 늘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주택시장이 좀 나아지나 이런 생각이 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건설시장을 가늠하는 착공 허가 건수 이것도 좀 많이 늘어났다. 월가 예상도 대폭 상해했다. 그러면 주택시장이 생각보다 바닥을 찢고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주택시장 가격이 주택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주택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임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엘에리언도 오늘 다시 한번 좀 연준을 속된 말로 깠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제목을 높이면서 정작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confused. 막 헷갈린다.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부분에 지속됐어요. 주택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믿지 않고 있는데 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동력 다이나믹스와 서비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즉 서비스 물가가 얼마나 견고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전에도 그런 얘기 해왔었고 6월에 안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은 내일 의회 증언해서 기본적으로는 FMC에서 했던 얘기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업데이트 될지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FMC 얘기를 뭐 얼마 되지만 며칠 안 돼서 180도 뒤집는 일은 없을 거고 당연히 기본적인 FMC의 발언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 표현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포착하느냐 하는 게 중요할 테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면서 왜 금리 인상을 일단 6월에 중단했는지 그런 얘기도 해야 될 테고 아니면 거꾸로 점도표에 0.5%포인트 더 올리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확실히 있고 이거 너무 올리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좀 설득을 해야 될 테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상관은 있겠죠. 금리를 얼마 정도 올릴 거냐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그거니까 6월은 일단 중단했고 점도표상 두 번은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내놨으니까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까다로운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까다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파월도 주장을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든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까다로울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제 그 신용기축 문제 연주 단팎에서도 이제 은행들의 대출 축소 부분에 대한 걱정인들이 계속 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은행에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용기축 부분 이게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걸 좀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이번엔 어쨌든 하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원 하니까 의회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네시주 상원위원 고하나 소속이죠. 은행 시스템에 많은 스텝을 줄 텐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다. 이걸 좀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의회에서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워스테이저널은 뭐 이제 주택착공자랑은 조금 결이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금리를 지금 상황에서 더 올리면 건설비용이 올라가서 당연히 원자재 가격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건설비용이 올라가서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주택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자리가 나온 거죠. 어쨌든 어쨌든 이런 논리의 흐름도 있다는 걸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도 자주 나오긴 한 건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리가 오르면 주택공급이 증가하고 그래서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주택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 및 임대료가 또 상승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한번 오를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리구조를 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 비판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예. 그런 내용 한번 봐 두시고요. 이 서머펀드 얘기는 참고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KKR KKR을 많이 들어보셨죠? 플래티나 엘커티 이런 데들이 이제 뭐 레버리지 마이 아웃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업들 사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사모펀드니까 그리고 그동안 저금리가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변동금리 자기들이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도 변동금리를 니네 변동금리 써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한 거죠. 왜냐하면 변동금리가 금리가 낮을 때는 낮으니까 아무래도 고정금리는 금리가 낮을 때는 높고 높을 때는 좀 낮고 그런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금리를 많이 써왔는데 규모가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모펀드니까 여기저기 투자한 기업들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데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서 아주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사모펀드가 이제 아무래도 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사모펀드 입김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모펀드들이 금리 전망을 잘못한 거다 기본적으로 애들 금리를 올라가도 많이 안 올라갈 거야 아니면 저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지분 투자를 했거나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에도 저금리를 그냥 변동금리를 써라 지금 저금리 내면 변동금리 써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그래서 뭐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뭐 갖고 있는 기업 한두 개 망하는 거랑 우리랑 무슨 관계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릴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서 뭐 하나 터질 수 있다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특정 기업이 갑자기 뭐 금리 때문에 뻥 터져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파급효과 나비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영국도 작년에 그런 한 번 홍역을 치렀잖아요. 갑자기 뭐 연기금에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실 정부에서 뭐 감세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주다 보니까 금리가 폭등한 국제금리가 폭등한 하면서 예 연기금이 아주 크게 대규모 손실을 볼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마지콜도 당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실은 좀 평소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원펀드가 투자한 기업도 이런 거 뭐 연준이나 금융당국에서 그런 거 다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뭐 대출 얼마 쓰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은행이 중요하거든요. 은행이 은행과 금융서가 제1순위입니다. 이런 거는 사원펀드 이런 거는 뭐 약간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 크게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아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거 이제 참고 삼아 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그 사원펀드가 있는 기업들 최근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 S&P 그냥 기업에 보통 한 6배 정도 된다. 이자 비용이 그런 것들 요거 그래서 이런 사례가 하나 있다고 해요. 블룸버거에 따르면 예를 들면 엔비전 헬스케어라고 KKR이 갖고 있던데 1년 전에 구제금리를 받았는데 결국 파산했다. 왜냐하면 변동도실금리를 받았는데 이게 해제가 돼 있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자 비용이 뭐 눈 쪽에 참 불안할 수 있는 거죠. 최대 2배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0% 하던 게 지금 5%까지 올라갔으니까 대출금리도 2배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시장 상황 제가 간단히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CFRA가 1945년 이래로 조사를 해봤더니 상반기가 좋으면 하반기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 약간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반기가 좋으면 하반기도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6월 말까지 즉 상반기에 10% 이상 S&P가 상승하면 하반기에는 수익률이 한 8% 정도 된다. 지금 오늘 뭐 좀 하락하긴 했지만 지금 어쨌든 뭐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16일까지 대충 한 14% 뭐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 이러다가 6월에 10%만 넘으면 하반기에도 상당히 좋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단순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 오펜하이머는 오펜하이머는 S&P 전망치 4,400을 유지한다. 그렇네요. 포모는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지금 포모 많이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요새는 포모를 느끼고 있다. 김포레스 북의 캐피탈 파트너스 설립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올초에 사실 뭐 이제 주식보다 채권이 좋을 거다. 경기침처 온다 많은 얘기 많아서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주요지수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포모에 대한 들어오는 커지고 있다. 소매 투자자들만 포모 느끼는 거 아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외부 유동성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공매도 투자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결되는 거죠. 연초부터 그리고 상반기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 침체 부분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계속되어 있는 연준의 긴축 걱정을 하고 공매도를 많이 걸었었는데 지금 손실이 크다. 평가 손실이 크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마이크로리스는 계속 비건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수하고 있어요. 흥철근의 흥분에 동참하기 어렵다. 하반기에 다시 성장이 속도가 붙으면 뭐 그 얘기 맞을 수도 있겠으나 아닐 것 같아. 갑자기 어?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파이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출이 매출 전망치가 안 좋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좀 안 좋다는 얘기겠죠? 수요가 안 좋다는 얘기. 그 부분 페덱스는 항상 오늘은 장마감 후에 발표해서 그렇긴 한데 뭐 그렇죠. 평생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장마감 후에 나와서 깊이 있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페덱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미국 경기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덱스 매출이 페덱스 매출이 페덱스 매출이 미달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내일 파울의 장 상황을 앞두고 몸을 살지 않았나 판단이 좀 듭니다. 어쨌든 내일 파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부분이 단기적인 증시에 영향을 주겠지 당기면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큰 게 없었지만 내일은 미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밤 11시 이때부터 파울의 장의 증언 시작이 되니까 이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되고 한동안은 의원들이 발언하고 각자 공화당 민주당 각자 발언하고 시간이 좀 가거든요. 그걸 좀 지나고 파울이 모두 발언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삼월스트리트 유튜브 방송이 한국 시간 7월 8일 마지막 방송 끝으로 막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고요. 앞으로 석영마켓 시그널은 개별기업 중심 개별기업 상황 분석 이런 중심 채널로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거듭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내일은 파울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개인 사정이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어서 내일은 하루 쉬고 모레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투자와 경기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제 이메일과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